너무너무 화가 나 너무너무 화가 난다고 누나 죽었어요? 나도 속은 거야 나도 속았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테스트였나 봐 누나 그 얘기 하니까 누나 눈이 되게 슬퍼 보여요 아 진짜? 웃고 있는데 뭔가 아련해 보이는 건 뭘까요? 너라도 아니까 다행이다 아 근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제가 괜히 부담스러울까 말 안 했는데 저 원래 누나 되게 좋아했어요 저 원래 누나 되게 좋아했어요 러닝맨에서 되게 매력이 나가지고 진짜로 근데 일찍 아웃된 것도 좋다 둘이 오버탄 시간 보내고 둘이 오버탄 시간 보내고 문 좀 잠가주세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근데 그때 진짜 웃겼어요 언제? 그 곁단 놀았을 때 좀 곁단 놀았을 때 아니 진짜 아 근데 진짜 웃겼어 내가 너 온두들었어? 알았어 온두, 붕어빵 버전 말고 러닝브 버전 봤어 어 다 봤어 저 다 봤다니까요 아 좋아 아 진짜 재밌었는데 내가 이렇게 막 놀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? 윤두랑? 그런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? 윤두랑? 그런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? 윤두랑? 이거 기단스럽게 쳐다봤잖아 아니 아니 내가 이거 뭐 멀리 딸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중 혼자 눈물 니가 할까봐 몰라